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캐리어 전문점 렉 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이제 캐스퍼 차량이 입고 됐구요 지금 캠핑을 다니시는 이제 여성 차주 분께서 입고 됐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지금 캠핑 장비로 완전 꽉 차 있어서 뭐 몇 개 다 싣고 오시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세차용품만 싣는데도 캠핑 장비를 실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공간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루프박스를 설치할 건데요 루프랙이 있는 상태에서 가로바를 설치하고 가로바 위에 루프박스를 이제 설치 하려고 합니다 툴레 제품으로 지금 선택을 해주셨구요 저희가 이제 작업은 30분 가량 이루어지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설치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지 가격이랑 이런거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는 이제 완료 되었구요 지금 툴레 가로바에 툴레 포스 XT S 스몰 사이즈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캐스퍼 전용인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귀엽게 장착이 되었구요 이 모델은 그 광고 에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캐스퍼 광고에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순정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구요 지금 용량은 거의 300리터 급이라서 트렁크 경차 트렁크 용량이 한 스파크 기준으로 한 17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0리터보다 거의 두배 가량의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저희가 가로바 금액에 루프박스 금액이 별도로 적용이 되었구요 지금 가로바 금액은 이제 50만원대 요거는 이제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지금 루프박스 포스 XT S 금액은 90만원으로 이제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한 100만원대로 설치는 되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비싸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툴레 브랜드는 워낙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소재가 이제 고급 소재가 들어가고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성부터 내구성 이런 거는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가로바부터 루프박스까지 세트로 장착되었고 고객님께서는 이제 캠핑을 다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공간에다가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좀 공간을 이렇게 빼놨고 가로바 타입을 좀 높은 걸로 해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뭐 자전거 타시는 분은 여기다가 자전거 캐리어도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서핑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로 스킷 타시는 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가로바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타입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트렁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 이 트렁크에 있는 짐들은 여기다 놓고 이제 고객님께서는 뭐 혼자 캠핑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제 캠핑 장비를 여기 지붕에다가 다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스포 차량은 2열도 이렇게 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캠핑 다니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이는 지금 제가 손을 뻗는 높이가 2.1 이거든요 근데 2.0 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래서 높이가 좀 높아졌지만 SUV 높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카니발 높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카니발 차가 들어가는 곳은 다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에 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 저희 이 툴레 브랜드는 스웨덴 브랜드에요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뭐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어 주행 하셔도 좋아요 뭐 무제한으로 속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테스트를 안하고 그냥 무작정 속도 제한이 없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준들을 뭐 주행할 때 고속 주행 커브 그 다음에 물건이 실려 있을 때 뭐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돌발 행동 이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한 기준 속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장착을 하면은 키를 들여요 그래서 키랑 키를 들이는데 키를 넣고 돌려서 그냥 열면 케이스가 이제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퀵 마운트라고 가로바랑 연결되어 있는 마운트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개인이 탈부착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크가 내장이 되어 있구요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아래 고리에다가 걸어 가지고 토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토크가 있을 정도로 레버가 굉장히 이제 고급 레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짐을 넣으시고 항상 보관해 놓을 수가 있어요 굳이 꺼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레저를 뭐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장비들을 안에다가 싣고 다니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루프박스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지금 보시면 저희 툴레는 차량 디자인에 정말 매치가 잘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구요 그냥 막 만들지 않아요 공기저항도 계산해서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기 때문에 툴레는 정말 루프박스 중에 가장 이리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설치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as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품 카드 라는게 저희가 제공이 되거든요 이 정품 카드는 저희 이제 툴레 공식 대리점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등록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등록하는 지점 등록란이 있어요 천안 툴레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5년간 as 가 가능하는 이제 정품 카드와 그 다음에 툴레 열쇠고리 그 다음에 툴레 주차 번호판 스티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니까 천안 툴레 점으로 오시면 다 챙겨 드릴게요 그 다음에 캐스퍼 차량 뿐만 아니라 어 승용차 경차 suv rv 픽업까지 루프박스도 항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위쪽 번호랑 아래 더보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구요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